대한민국 상법 제542조의 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에 대한 상법회사법의 조문이다. 제542조의 사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이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 1항이 소집통지를 가름할 수 있다. 상장회사가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양력 추천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.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에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회의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